다음 소식입니다. 윤장현 광주시장이 재선에 도전하겠다고 공식 선언했습니다. 윤 시장은 29일 광주시의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광주시장 후보 출마를 공식 선언하는 기자회견을 걸고 청년 일자리 창출과 미래융합 산업벨트, 도시재생추진 등이 포함된 10대 정책을 주요 공약으로 제시했습니다. 광주를 그리고 시민을 섬길 시장의 책임과 역할을 되새기며 광주 미래를 위한 진짜 일자리 완성을 위해서 조 위원장에는 이번 6.13 지방선거에 더불어민주당 광주광희시장 후바로 출마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이날 윤 시장은 후보 단일화에 관한 질문에 대해서는 지금 상황에서의 언급은 적절하지 않다며 시민의 선택과 판단을 존중하겠다고 답했습니다.